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두번째 책 돌트레이터 법규 1장 16항 첫번째 시간입니다. 1장의 큰 주제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16항의 작은 주제가 유기의 가르침에 대한 반응 여러분 책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책 259페이지로 저와 함께 가셔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신 책 259페이지로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유기에 대한 법규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오늘 16항에서는 그것에 대한 가르침에 우리의 자세라고 할까요? 여기에 리스펀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세 이런게 말을 해도 아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생생한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살아있는 믿음이죠. 또는 뭐 참된 믿음? 봐줬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이들베르그 21문에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참된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삶으로 나타날 때야 비로소 참된 믿음이 되는 거죠. 영의 확실한 확신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확실한 확신을 양심의 평화를 본인이 이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믿음 다시 할까요? 믿음 확신 여기에 confidence 좀 감정적인 것을 말하죠. assurance는 확실 제가 assured confidence라고 했습니다만 확신이라는 것이 assurance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바로 certainty에서 나온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certainty에서 나오는 것이냐 거기에서 나오는 assurance냐 아니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얻는 암비드스냐 조금 우리가 구분을 할 필요는 있죠. 그 다음에 평화 마틴 루트를 생각하면 아마 될 것 같아요. 효승스러운 순종 그리고 노력 endeavor 이제 노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우리가 excursion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effort exertion exertion 그 다음에 effort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노력이냐 여기에 노력이냐 여기에 노력인데 가장 endeavor이 끊임없이 하는 가장 가장 공식적인 그런 것이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뭐 진력 effort exertion 그것도 우리가 노력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가장 정식적인 그런 것을 말합니다. 경험하지 않고 호흡 그러니까 노력 순종 확신 믿음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은 채로 있는 거예요. 선택된 자인데도 그들 안에 효과적으로 역사도 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설명이죠. 그런 것도 나에게 없다. 쉽게 말하면 그렇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들을 사용하려고 정한 수단 정한 수단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용하도록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기도 말씀 본래 사람이 성실해가지고 이것을 운행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것을 그래도 정한 수단을 계속 따르고 있다. 밀고 나가는 자 유기에 대한 응급에 놀라지 마라. 내가 유기된 자인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하여 내가 을라함 할 필요는 없다. 유기된 자들 가운데 자신이 들어있다고 여기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그들 가운데 있다. 그런 생각은 들어야 왜냐 확신도 없고 평화도 없고 노력도 없고 순종도 없고 생생한 믿음도 없고 고룩한 삶도 없고 이러다 보면 계속해서 가책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수단을 부지런히 유지하고 더 풍성한 은혜의 더 풍성한 은혜의 시기를 나에게 주십시오. 열정으로 갈방해라. 그리고 경건하고 겸손하게 기다려야 한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에 가서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그분만을 기쁘게 하려는 정말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구원 받고자 하는 죽을 몸으로부터 구원 받고자 하는 진지한 열망이 있는가 시리어스 되자요. 그리고 그들이 열망하는 그룩함과 믿음의 불량에 비록 이룰 수 없다 하더라도 육의 고리로 인하여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 이유는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심지도 꺼지 않고 상한 마음 참 상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좋죠. 상한 갈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리고 꺼져가는 이 플렉스 그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이와는 달리 이 교리는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무관심 많은 자들에게 여전히 좀 상대적이죠. 이제 선택된 선자인데 확실한 확신과 생생한 믿음과 순종과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노력도 없다. 하지만 교회에서 전개하는 소개하는 이끄는 수단을 부지런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부지런하게 겸손하게 진지하게 바라는 열망이 있는 사람 그래서 좀 쉽게 말하면 내가 좀 냉랭하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 나는 산다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와는 다르게 이 교리는 유기에 대한 교리는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래 무관심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공포의 대상이될 것이다. Terrible to those who 그 다음에 세상 거리 걱정거리와 육체의 쾌락 전적으로 내어맡기는 자들과 하나님께 진지하게 회심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 1번 1-1에 있는 이 내용에 관하여 우리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펴보셔서 저와 함께 제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으면 좋겠습니다. 중생의 경험을 하지 않은 자 회심의 경험을 하지 않은 자 일반인처럼 살아간다. 여기에 키워드가 이거죠. 일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적이라는 말과 같은 개념의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육이 된 자 가운데 가운데 또는 그들 처럼 또는 자신의 정체성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총칭 실제로 총칭이라는 말도 좋습니다만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딜리버 하시잖아요. 이게 구원 이잖아요.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은 세이버 하시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합쳐서 살베이션 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구원 구원 하다라고 말할 때 그래서 유기된 자들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모른 채로 하나님의 적으로 일반으로 살아가는 자들 에게서 근저내는 이것이 구원 이잖아요. Deliver 그 다음에 보존 하시잖아요. Keep Protect Preserve 이런 보존 그리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제공하시잖아요. 그 과정을 우리는 견인 Perseverance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Save 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 전체를 더 Save 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명사로서 Salvation 이라는 단어로 이 두 개 개념 뭐 이 두 개를 굳이 말하려면 이것은 칭의 가 될 것이고 이것은 성화 라고 하는 단어 저는 성화라는 단어보다는 저는 거룩함 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즐겨 없습니다. 아무도 적일 수도 있다. 일반인처럼 살아간다. 그런데 이제 내가 언젠가 가야 한다. 내가 돌아가야 할 집이 있다. 이런 희망을 가져요. 그런 사람들 아니면 그런 희망 내가 언젠간 돌아갈 거다. 라고 하는 이것이 마치 아공한 거짓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결실과 증거를 직시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하는 말 처럼 중생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이 있고 중생 된 척 하는 자가 있다. 너무나도 유사해요. 그래서 중생의 경험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중생 된 척 하는 사람은 이것은 유기된 자 인데 이런 자 자기가 잘 몰라요. 자기도 착하게 빠지는데 그것은 자입니다만 혹시 자신이 유기된 자 인지도 모른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이 그런 자 일 것으로 생각하는 자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경험을 하지 못했을 뿐 선택된 자 가능성이 있다. 중생의 경험이 안 되니까 마치 중생 경험이 없는 사람은 유기된 자처럼 자기가 느껴요. 거기서 하나님은 Deliver 잘 지켰죠. 유기에 대한 경고는 누구에게든 위협과 공포구 자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한 자를 때리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슬기로운 자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는요. 그걸 알아차리고 그만둬요. 자신의 삶에서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본인이 어리석은 자라든가 또는 미련한 자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은요. 아하 고쳐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건 자물에서 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와는 상대적으로 그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크라 그러잖아요. 모크 비난하는 냉소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뭐 그렇다고 마지막 가서도 그건 모르죠. 우리가 일단 이해하기 위해서 분류하는 거지. 그러니 이렇게 말은 하기는 좀 그렇죠. 아무튼 그만한 사람들은 안 고칩니다. 매를 때리면. 매를 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경고는 어떤 자들에게는 이렇게 된다. 그게 바로 유기된 자다. 순정이라 거룩한 삶이 없는 자가 가시적 교회에 여전히 다니고 있다면 그들에게는 더욱더 그럴 것이다. 그것도 그럴 것이지. 제사보다 순정을 선호하시며 순정을 선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순정의 삶을 산다. 라는 말씀이죠. 그것도 그럴 것이라고 하면서 순정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 야구부서 2장에 있는 말씀이죠. 믿음이 죽은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 좁은 길을 걷는 신앙생활에 미리 겁을 집어먹을 수도 있다. 간혹 이런 두려움이 중생의 경험이 없는 자나 그리고 중생 된 자라도 겸손하게 만드는 얘도 있으니까 이런 경고는 도움이 돼야 구원의 진리에 속하고 진리의 선포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혜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16항은 중생의 경험을 하지 못한 자에게 주는 고백과 권면 이다. 선행의 결실을 뱉지 못하는 자를 격려 하면서 은혜를 위한 정규적 수단 앞서다 이야기했죠. 정규적 수단 정규적인 부지런히 사용하라고 권한다. 그 결과 선택된 자라면 결실을 뱉는다. 이 결실이 맺어지면 confidence가 등장을 해야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신이죠. 이와는 달리 이 곧면을 핑계해서 게으름과 방종 여러분 잠은 22장 4절에 이 말씀에 가보면 겸손과 그렇죠? 겸손과 그 다음에 여우아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물질과 불을 말하죠. 그 다음에 생명과 그 다음에 영광이다. 여기서 영광 글로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안을 의미합니다. 이런 보상을 준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Humility와 그 다음에 경외 자문의 핵심적인 것이죠. 이 두 가지는요. 아셔야 돼요. Spiritual Quality 두 가지의 영적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경외 입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 이것은 21장 21절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자문의 자문의 말씀이 사지상 우리가 신앙 교류를 배우다 보면 이걸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캐논 캐논 잣대라는 개념입니다. 정경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게으름 정말 자문에서 말하는 게으름 방종 하지 않게 한다. 부지런히 사용하면 겸손하게 또 경건하게 기다려야 한다. 고약의 선지자들 이런 면을 강조합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악한 세상에서 바른 길을 걷지 못하는 자에게 교회는 권면 교훈 훈계 저는 정말 좋은 말씀들이라고 다 합치면 훈련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디스플린 또는 다른 말로 한다면 히브리스 12장에 있는 말씀은 징계 한다. 트레이닝 트레이닝 이라는 단어도 제가 영어를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트레이닝 영어에 트레이닝 이라는 트레인 그 다음에 드릴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엑서사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성격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훈련이라고 해서 세 단어를 썼는데 영어에서 그 외에도 다른 단어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건데요. 선생에 의하여 인스트락트가 있어야 여러분 인스트락트가 있어서 가라 멈춰라 이렇게 어떤 카리큘럼을 통해 교수에게서 배우는 이제 그러한 학문의 어떤 뭐 꼭 학문이라기보다는 도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서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서성이 티처가 있고 인스트락터가 있고 거기에 따라 지시에 따라서 할 때 표표 이라고 하시잖아요. 생동 있어요. 그 다음에 배워서 배운 것을 자기가 삶에서 이제 자기의 루틴을 만들어서 자기가 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는요. 그것을 자기가 반복을 해서 자기의 것을 만들었잖아요. 그 주리리거든요. 주리리 맹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것을 자신의 삶에 평생 해요. 정기적으로 해요. 훈련이라고 할 때 신앙의 훈련도 목사님에게 서나 목휘자들 같으면 교수에게서 배운다고 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자기 교회에 맞는 프로그램 가정에 맞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것을 삶에 정착 시키면서 셀을 다운 하는 거죠. 자기가 평생이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한 것이 되죠. 이것이 다 훈련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권면하고 교훈하고 훈계해서 당사자는 그것에 순종하는 그것을 안다. 매일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암으로 넘어지라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청하신 것이다. 말씀을 떠올리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거룩한 삶에 따르지 않는 중생 된 척 하는 사람들 중생 되지 못한 자는 이것을 핑계삼아서 아니 뭐 그리기 힘들어. 교회에 공부하러 와서 가방 끈 긴 사람만 하겠네. 이렇게 비난 하면서 자신의 게으름과 방종과 방탕과 방심 방황 이것을 그냥 합리화 시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좀 쉬려 하는데 말이야. 교회 와서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도 되겠어? 내가 교회 디프레션 받으러 교회 왔나? 이런 식으로 불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평이 심해지면 불만으로 나타나가서 그리고 분파가 되겠죠. 떠나버리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죠. 이러한 사람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방어 기제를 잘 사용합니다. 자기 합리화 자기에게 합리화를 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다양한 우리들의 모습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겠습니다. 괄호 1 큰 주제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중성의 경험을 경험을 하지 못한 자를 격려한다. 정기적인 수단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는 첫 번째 곤면입니다. 혹시 자신이 유기된 자인지 어떤 어떤 때는 우리가 헷갈릴 때가 좀 있죠. 그렇죠? 중생의 경험을 하지 여기에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아직 양심이 살아있는 자라고 말할 수 언뜻 보면 중생 된 척 하는 자와 유사 하다. 그래서 이 두 부류가 비슷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부류는 내 부류가 있다. 제가 아주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내용이죠. 내 부류가 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생 된 자 중생 에 경험하지 못한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류는 선택된 자 에요. 이 부류는 유기된 자 에요. 좀 성격이 다르죠. 아 내가 유기됐다. 매우 싫죠. 뭐 아니 싫다기 보다 도 그만한 자 에 자 를 가지게 되겠죠. 뭐 어떤 시험에서 내가 낙방한 것과 바탕 가지죠. 아마 부모 없이 자라는 고아 처럼 당황 하고 고통을 겪을 거 고통을 겪으면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또 그 그 심정은 최초의 부모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심정과 같았을 이것은 이제 중성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성의 경험이 없는 사람을 지금 말합니다. 중성된 척하는 자는 중성이 됐으나 중성의 경험을 하지 않은 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두 부류가 있다. 이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도미달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들어가서 생생한 믿음이 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항목이죠. 생생한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고 그리고 나는 노력도 없고 이런 등등의 여론 요소들이 있는데 하지만 정기수단을 써서 부지런히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쁨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강화하라. 이런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다음 시간에 여러분 26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